안녕하세요 익산사랑TV 운한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김제시 진복면 퀘익관리 자연치락지구 대지 182평과 마당의 풀 한 포기까지도 예쁜 주택 소개해드립니다. 아쉽게도 주택은 대장과 등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주택에서 차량 3분 거리에 능제 영상 먼저 보여드립니다. 봄날의 만경 능제 저수지 풍경입니다. 초록나뭇잎과 물결을 일렁이게 하는 바람 한줄기까지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히 산책로가 좋고 물이 맑아 낚시대회가 열리는 깨끗한 물과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보는 주택의 전체의 모습과 한적하고 깨끗한 동네 풍경으로 시작해봅니다. 주택은 퀘익관리 자연치락지구 대지 182평, 대장과 등기 없는 주택 약 25평 규모입니다. 능제 저수지, 만경 시내까지 차량 4분 거리로 입지 조건 또한 좋은 곳에 해당됩니다. 깔끔하게 가꿔놓은 마당과 텃밭, 주택의 외부 먼저 살펴드립니다. 주택의 내부는 구둘장 온돌방 하나, 작은 방 하나, 주방, 욕실, 거실과 다용도실, 덫이 잘 드는 주택 전면부에 화분을 가꿀 수 있는 온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은 석가래 천장 보고 계십니다. 작은 방은 석가래 천장 보고 계십니다. 작은 방은 석가래 천장 보고 계십니다. 아멘 주택의 내부는 전체적으로 볕이 잘 들고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입니다. 해당 주택의 매력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거실과 방 등 전체 천장에 한옥의 미약을 보여주는 석가래가 잘 관리되어 있는 것이 그 중 첫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아리와 소박한 꽃들, 주택 본래의 나무를 그대로 살린 꿈이므로 자연을 닮은 주택의 소박한 멋을 한가득 담고 있는 귀한 주택입니다. 오늘은 김제시 진복면 능제 인근의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